안녕하세요. 약국 세무본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 개국 절차와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국 개국 절차에 관한 간략한 흐름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먼저 약국 개국을 위해 입지선정 및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약국 개국을 위한 피로사료들을 준비하시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약사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겁니다. 약사면허증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약사면허증 교부 신청서와 졸업증명서, 30일 이내 의사진던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1, 2주 이내 접수하신 주소 또는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약국 개설 신고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서면으로 접수하는 절차가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보건의료자원 통화신고 포털에서 전자십수가 가능하니 전자접수를 통해 하시는 방법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약국 개설 신고 접수증과 등록면역세, 수수료,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보통 3일 이내 약국 개설 신고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 사업자 등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홈텍스에서도 가능하고요. 약사님 신분증과 약사 면허증, 약국 개설 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동업이신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사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도 가능하고 타 관할 세무사에 접수하거나 서류가 미비인 경우에는 3일이나 7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나 대출 등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 세무대리인 통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 미리 신고 접수증이나 사후관리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받으실 수 있는 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절차와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약국 세무 5번 특강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